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또 가정에서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시기에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항상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46세의 데이빗 폰더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중역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회사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당하면서 실직자 신세가 됩니다. 1년 동안 새해 일터를 구하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동안 통장의 돈은 바닥나고 집에 모기지도 내지 못할 처지에 이릅니다. 보험이 끊어져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아이 제니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차도 팔고 어느 고등학생이 몰던 중고차를 한 대 사서 몰고 다니며 이곳저곳의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게 됩니다. 집도 저당 잡혀서 곧 넘어가게 생긴 처지에까지 이르렀지요. 겨우 동네 철물점에서 짐을 싣는 일을 구해서 평생 하지 않던 참 힘겨운 노동을 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철물점에 짐을 트럭에 옮겨 싣는 일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던 아내로부터 급히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것이죠. 보험도 안 되니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돈이 어디 있느냐고 아내와 전화로 심하게 다투고 나자 철물점 사장이 일하면서 그렇게 사적인 전화를 받고 하는 그렇게 일을 하려거든 그만두라고 해고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덜덜거리는 중고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대한 괴로움까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이 그를 바윗덩어리처럼 짓눌러왔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생명보험검으로 아내와 딸아이는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며 그 차의 엑셀레이러를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차가 덜덜거리며 마구 속도가 오르더니 다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숲으로 날아가 큰 참나무를 들이받고 차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폰더씨의 의식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그 순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검은 블랙홀 같은 것으로 자신이 빨려들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소설가이자 방송가인 앤디 앤드루스가 쓴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에 등장하는 앞부분입니다. The Traveler's Gift라는 원제를 가진 이 책은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판타지 소설의 형식으로 이 폰더씨가 겪는 일을 소개합니다.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통사고로 그의 의식이 꺼져가는 중에 그는 시간의 블랙홀을 통과하여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곱 명의 위대한 위인을 차례로 만납니다. 링컨, 안네프랑크, 콜롬부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런 위인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그는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한 사람에게서 하나씩 모두 일곱 가지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가 병원에서 깨어나서는 자신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이토록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이런 큰 지혜를 얻은 것을 감사하며 그 지혜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리라 결단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이 코로나로 참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펀더씨가 겪은 이 힘겨운 상황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었다는 일곱 가지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요. 이 책이 17주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이 책을 그리고 이런 유예 책을 즐겨 읽고 거기서 답을 얻고 있다는 뜻이겠죠. 힘겨운 고난을 이겨내는 길,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찾고 있고 그 답을 이런 책에서 얻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유예 책들을 좋아하고 또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 지혜들을 설교 시간에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받아들이곤 하죠. 그 일곱 가지 지혜가 무엇인가 소개하자면,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책임을 지라, 지혜를 얻으라, 행동하라, 운명을 개척하라, 행복을 선택하라, 용서하라,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일곱 가지의 지혜를 위인들이 폰더씨에게 전해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자기개발서를 골라집든지 빠짐없이 나오는 반복되는 메시지들이고 설교 시간에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며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언뜻 생각하면 다 좋은 말씀이고 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요. 이런 가르침들을 쏟아놓는 책들을 흔히 자기개발서, 긍정주의, 긍정신학의 책들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이런 가르침들이 익숙한 우리뿐 아니라 참 절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폰더씨처럼 이런 실직, 질병, 혹은 사업체의 어려움,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는 이들이 이런 지혜를 통해서 좀 도움을 얻어보려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처방에 몰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처방들을 사실 잘 뜯어보면, 찬찬히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가르침과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까지 하는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좋은 말인데 왜 이 가르침들을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 가르침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해가 되기까지 한다고 김 목사는 이렇게 비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 2주 동안 할 설교의 1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 귀에 익숙한 이런 긍정주의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닌 것인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런 긍정주의가 흉내내고 있는 진짜 성경적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이 긍정주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세포면역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또 사회 비평가이기도 한 바바라 에런 라이크가 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녀 자신이 유방암으로 투병하면서 유방암을 대하는 여러 주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그가 유방암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긍정주의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암은 축복이라고 외치면서 밝고 긍정적인 진취적인 태도로 암을 대해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외치고 또 가르치고 또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열심히 긍정적 태도를 통해 암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 그룹들과 그런 긍정주의적 가르침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일반 그룹들 두 그룹을 놓고 장기간 조사를 하며 암환 치유를 비교했더니 결과는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태도로 암을 대하나 그냥 암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며 그 암과 싸우나 사실 치료 효과는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뉴욕대와 함부르크대의 심리학 교수인 가브리엘 웨팅턴이 긍정적 사고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년에 걸친 실험을 통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인데요. 미래를 낙관하고 긍정적 태도를 고수하려는 사람일수록 그가 통과해야 하는 난관을 실제와 달리 이미 통과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난관을 극복할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문제를 대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칫 마치 큰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듯. 내가 극복해야 할 앞에 있는 장애물이 마치 사라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미 그 장애물을 통과하고 그것이 과거의 것이 된 것이냐 아직 내 앞에 남아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이 종종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오히려 그 난관을 극복할 힘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적용을 해보자면 데이빗 폰더씨가 그렇게 교통사고를 통해서 의식을 잃는 동안 지혜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가 깨어나서 이 일곱 가지 지혜를 마음에 품고 용기를 내면 이제 딸아이의 치료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아니면 1년 동안 나오지 않던 새 직장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철물점 사장이 갑자기 마음을 뉘우치고 당신한테 너무 가혹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를 다시 일하러 나오라고 전화를 해 줄까요?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믿는 데는 다분히 마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태도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이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그런 신비한 주문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것은 알라딘의 마술램프를 만지작거리는 그 심리와 같은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서 뚝 튀어나와서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바라는 것과 똑같은 심리죠. 사실 알라딘의 마술램프와 도깨비 방망이가 현대화된 이름이 긍정주의, 긍정적 태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마술적인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그것이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모든 상황을 개선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 거기는 논리적 사고보다는 마술적인 기대가, 요행을 바라는 기대가 사실은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긍정적 태도는 다 가짜란 말입니까? 나는 어려울 때 참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 힘을 낸 적도 많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밝게 그 상황을 이겨내려는 사람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은 적도 있고 긍정적 태도의 효과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긍정적 태도는 분명히 우리의 기분과 태도를 일정 부분 개선시키고 우울함이나 걱정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긍정적 태도는 진통제와 유사한 것입니다. 암투병하는 이에게 진통제는 정말 고마운 약이죠. 진통제가 없으면 암의 통증을 어떻게 매일매일 견뎌내겠습니까? 진통제를 통해서 고통을 억누르고 억제시키고 그러면서 긴 암과의 싸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암을 이기게 하는 것이 진통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수술이나 혹은 암을 죽이는 키모하는 약이죠. 진통제의 효과는 그 싸움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통증을 제어하는 역할까지가 진통제의 역할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통제를 수술이나 다른 암과 싸우는 약을 대체용품으로 생각하고 진통제만 맞으면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 진통제를 과신하고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죠. 안 아프니까. 진통제만 맞으면 안 아프니까. 키모를 해야 될 약 대신 진통제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겠죠. 더구나 나아가서 그 진통제의 마약 성분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라는 암 못지않은 더 큰 난관에 맞닥뜨릴 수도 있겠죠. 이것이 긍정주의를 맹신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사회 그리고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통제는 진통제의 효과만큼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비유하자면 진통제는 치어리딩과 같습니다. 야구 시합 때, 축구 시합 때 응원석에서 벌어지는 치어리딩은 선수들을 흥이 나게 하고 동기를 부여시켜주죠. 우리 팀이 지금 팽팽한 5대5의 9회 말에 투아웃에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강한 투수의 공을 도저히 칠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4타석, 4삼진이라고 합니까? 3진 아웃을 4번이나 당했어요. 오늘 도저히 저 선수의 공을 칠 수가 없어요. 그때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관중들의 함성과 치어리더들의 열광적인 환호,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사라졌던 용기가 다시 생기죠. 그래, 한번 해보자. 저 관중들이 이렇게 나를 믿는데, 저 치어리더들이 저렇게 나를 환호하며 부르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되겠는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긍정적 태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긍정적 태도는 우리를 격려해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감독, 단장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그 팀의 귀한 예산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아닌 치어리딩의 수준을 더 높이는 데 쓰겠습니까? 치어리딩, 관중들의 열광과 환호가 아무리 좋고 뜨겁다 한들 선수들이 열심히 공을 치고 달리고 던지고 하는 그 훈련과 연습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감독이 다음 시즌에 필요한 투수를 보강하고 타자를 보강하고 포수를 보강하는 고민 대신에 다음 시즌에 어떤 치어리드를 세우면 더 뜨거운 열광적인 치어리딩이 나올까 고민하며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쓰겠냐는 것이죠. 그런 감독이 있다면 아마 정신나간 사람이겠죠. 아무리 치어리딩을 잘해도 잘 던지고 잘 치고 잘 달리는 선수의 경기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치어리딩은 치어리딩일 뿐이에요. 격려하고 기분을 엉커리지 시켜주고 우울하고 슬플 때 그 마음을 좀 달래주는 데까지는 치어리딩을 할 수 있으나 저 빠른 투수의 공을 때려서 홈런을 쳐내도록 쉬는 시즌 내내 연습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선수의 훈련을 그 치어리딩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 사회가 긍정적 태도를 대할 때 저지른 잘못이 바로 이것이죠. 마치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는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마술적인 요술 방망이 있냐 긍정적 태도만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실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데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태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통제의 역할도 하고 치어리더의 역할도 하고 고통을 견뎌내고 견뎌내고 격려를 해주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화적 요소를 가미해서 마치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듯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긍정주의가 되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거기에서 나온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서 진짜 문제를 못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보자면 데이빗 폰더씨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가 데이빗 폰더씨에게 해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네는 지금까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고 있지 않나 내 말을 잘 듣게 자네가 오늘날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은 모두 자네의 부정적 사고방식 때문이야 자네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선택이 오늘날의 자네를 만든 걸세 그러니 왜 하필 나에게냐고 하지 말게나 이 트루먼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저자가 하고 있는 말이 이 긍정주의가 오늘날 현대인에게 하고 있는 충고인 것이죠.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모든 책임이 너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긍정적인 태도, 용기 있는 태도를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텐데 네가 부정적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네가 처한 상황에 떨어지게 된 거야. 네가 코로나에 걸렸어? 네가 실직을 했어? 네 비즈니스가 잘 안 돼? 네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 다 너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야. 세상을 탓하지마. 하늘을 탓하지마. 사회를 탓하지마. 배우자를 탓하지마. 직장 상사를 탓하지마. 아무도 탓하지마. 다 너의 부정적인 책임, 태도 때문이야. 라는 것이 이 긍정주의가 오늘날 현대인에게 저지르고 있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허구성은 깊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한 이런 가상의 사고를 해보면 되죠.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사상자가 만명에 달했습니다. 연합군 군인들이 거의 만명이 죽거나 큰 부상을 입었죠. 당연히 이 작전을 수립할 단계부터 장군들은 엄청난 사상자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발생할지도 다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틀림없이 그 사상자의 대부분은 1차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해병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의 기관포 앞으로 상륙정에서 내려서 돌격할 용맹스러운 해병대들 대부분이 사상자들을 채울 것이었죠. 그에 비해서 저 먼 바다에서 한포에서 사격을 하고 있는 그 해군들은 독일군들의 포화가 거기까지 날아올 이유가 없으니 사상자가 거의 나올 리가 없었던 것이죠. 장군들의 계산에도 대부분 해병대원들이 죽을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러했고 그 수가 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병대원들은 저 바다 위에 떠있는 한포를 쏘고 있는 해군들보다 더 부정적이고 더 긍정적인 용기와 믿음을 갖지 못하여 그곳에서 희생된 것일까요? 그 전투에서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 좀 더 용기 있는 긍정적 태도와 믿음을 가졌다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긍정적 태도가 없어서 우리 아들은 희생되었다고 가족들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전쟁을 일으킨 히텔러의 잘못은 없으며 또 조국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 위험한 곳에 내던진 그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의 의미는 어디 간 것일까요? 고난은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고난의 신비를 풀기 위해 글을 쓰고 고민하고 답을 내놓았지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그 답을 완전히 풀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기 힘든 수백, 수천 가지의 변수들이 수천 년 인류의 역사 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들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신비의 문제를 너의 그 부정적 태도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네가 당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단정해버리는 것은 무지도 이런 무지가 없으며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신에게 다 떠넘겨버리는 것이죠. 트루먼이 했다는 그 폰더씨에게 한 말 너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네가 실직 당하고 다른 희귀병에 걸렸고 그 치료비를 네가 대지 못하고 철물점에서 네가 해고당했고 너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여기 누워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은 왜 미국의 기업주들이 평소에도 또 특별히 대량 해고가 있는 전후에 동기부여 강사들을 불러다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네가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서 쫓겨나가는 이유는 다 너의 책임이니 아무 소리하지 말고 짐 싸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기업주가 잘못된 투자를 했거나 공금을 유용했거나 욕심을 부려서 인수합병을 했거나 혹은 잘못된 기업 경영을 했다는 투에 원망과 불평과 지적질하지 말고 입 다물고 모든 게 네 책임이니 그냥 조용히 쫓겨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긍정주의가 미국과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긍정주의의 폭력은 약자들에게 집중됩니다. 네가 가난한 이유 네가 아픈 이유 네가 실직당한 이유 네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유 다 네 책임이야. 원망하지 말고 너만 고치면 돼 너만 바로잡으면 돼 라고 답을 강요하죠. 이러한 긍정주의는 이 세상에 불이한 구조를 존속시키는데 총 칼 군대보다 더 효과적인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긍정주의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긍정주의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인 채 하며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매주 설교가 긍정주의로 도배되다시피 합니다. 여러 곳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수정교회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디즈니랜드와 근처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죠. 지금은 파산에서 캐톨릭 교회에 팔렸습니다만 그 뒤를 잇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레이크우드 처치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대형 메가 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들에서는 매주 설교가 긍정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될 테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테고 가정도 행복하게 해 주실 테고 그러니 긍정적 태도만 가지라는 것이죠. 위험한 것은 이런 분들이 그 긍정주의의 가르침을 믿음이라는 단어와 혼용했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르침이 기독교적 성경적 메시지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게 봐도 이것은 짝퉁이자 유사품이지 참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언뜻 봐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대살로니카 전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뜻 들으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기개발에서 어디를 보든 흔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자기개발 동기부여 강사가 기독교인이고 또 그들은 기업체뿐 아니라 교회에 가서도 컨설팅과 강연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듣고 지내죠. 이 가르침과 긍정주의가 뭐가 다를까 같지 않나 똑같은 단어들을 쓰고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당장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명한 한 가지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긍정주의와 참된 믿음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긍정주의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긍정주의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슬프니까 슬프고 괴로우니까 마음으로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 기쁜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기쁜 태도를 가지면 기쁘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우니까 이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신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신을 믿지 않는 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기도하면 마음속의 긍정적 에너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감사하라. 왜? 우울하니까. 좌절되니까. 낙심되고 원망이 생기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마음과 몸이 힘드니까 네가 감사하면 그 원망이 누그러지고 몸에서 파지티브한 에너지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너가 겪고 있는 그 우울감과 원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이 뭐가 문제일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괴로움, 슬픔, 우울을 극복하는 것 해방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긍정주의의 목적이죠. 이것은 인간의 필요를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믿음이라는 단어 기도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세속적 가치관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목적은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열매를 맺힌다 는 말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 얘기를 가다보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기도가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기쁨이나 기도나 감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 우울 고통 괴로움이 극복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르침 이죠.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의 원천도 다르고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 긍정주의를 쫓아가는 것은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긍정주의는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힘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내면에는 우울함을 이길 기쁨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슬픔과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할 긍정적인 태도와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러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긍정주의 세속적 가치관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은 긍정주의의 값싼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이 깊고 풍요롭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극복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신비롭고 깊고 풍요로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 거기에서 나오는 고난마저도 극복하게 만드는 풍요로운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다이아반지를 내다버리고 큐빅을 끼고 좋아하는 어리석은 여자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목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그 풍요로운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값싼 교훈 잘 봐줘야 진통제요 치열이 등에 불과한 그런 긍정주의적 가르침이 마치 보화인 줄 알고 보석인 줄 알고 쫓아가느라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과 미국 교회들이 빠져있는 늪입니다. 늪 무지의 늪 착각의 늪 어리석음의 늪이죠. 다음 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풍요로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과연 그 구원의 길 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소망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이자 유사품인 긍정주의의 헛된 가르침을 더 이상 쫓지 않고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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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